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즈바니플로어의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지금 우리 프라이스 액션 두 개, 비트코인이랑 Ethereum은 서로 지금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구독자들한테 우리는 아직도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의 모든 코인들은 Ethereum도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대충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잘 가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알트코인들은 다 같이 무브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프라이스 액션에 왜 이렇게 상승장을 이렇게 일으켰냐면 여기 증거가 너무너무 심플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ETF를 이거는 3월 달에 성적이에요. 3월 달에 ETF사들이 6만 6,008개 비트코인을 유입했어요. 근데 채굴자들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마이너스들이 2만 8,513 비트코인밖에 채굴을 안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디맨드는 많이 사고 싶은데 채굴한 오만트로는 너무 조금해요. 다이몬드랑 골드랑 똑같잖아요. 다이몬드로 채굴을 하는데 채굴 용량은 너무 조금인데 엄청 다이몬드랑 골드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디맨드가 많아요. 그럼 다이몬드랑 골드랑 가격은 너무 뻔하게 잘 올라가겠죠.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플라이는 너무너무 적은데 채굴량도 너무너무 적은데 지금 기관이나 개미들이나 지금 ETF를 통해서 지금 많이 지금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엑체인지에 특별히 가상화폐 엑체인지 다 지금 보면 서플라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플라이를 조금이라도 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내놓는데 만약에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엄청 뛰게 되면 그 사람은 아 이 가격에 내가 팔래. 그러면 살 사람이 그 가격에 사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디스파이 7만 3천불에서 6만에서 지금 반등이 와서 6만 7만 벌을 다시 갔다가 지금 6만 6천 7천에 있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클래식한 조정이에요. 어떻게 3만 5천 벌에서 7만 3천 벌까지 한 거죠? 그냥 조금만 조정시키고 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내추럴한 조정이 오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 지금 4차 파도의 조정처럼 보이고 4차 파도에 382 페브란치에 있지 어쩌면 트라이앤고지 아니면 4차가 끝났으면 여기서 1, 2, 5차 파도지 그래서 저는 하나도 지금 내려온 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강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비스 하셔도 마시고 반강기가 어떻게 됐든 그 날짜를 어프로치 할 때 우리는 딱 그 카운트를 보면 이 반강기가 어떻게 프라이섹션을 언뜻할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콘을 잠깐 떠나서 우리 이티레엄, 이티레엄의 레이어 투 액티비티 아니면 레이어 투는 내가 이티레엄 레이어 투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설명, 한국말로 설명하게 지금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티레엄 레이어의 이티레엄이 레이어 원이죠. 레이어 투는 다른 블록체인들이 얹어서 그 이티레엄의 그 스케어빌리티, 스피드 그런 것을 다 좀 해결해주는 그런 레이어 투 코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이티레엄 위에서 레이어 투 를 변하는 지금 그 블록체인들이 엄청 엄청 지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500만 개가 넘는 활성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블록체인의 액티비티, 레이어 투가 엄청 많으면 그게 뭐예요? 그 하나 블록체인이 되게 되게 유티리리성이 좋고 되게 파퓰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블록체인 하나 있는데 레이어 원이 근데 아무 액티리도 없고 뭐 레이어 투 하는 사람도 데블러퍼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 스마트 컨트랙은 별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티레엄, 그러니까 누가 솔라나는 이티레엄을 앞서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확률을 보면 이런 레이어 투 액티브를 보면 이티레엄은 아직까지는 넘버 원이고 그러니까 유티리리성에 있는 코인이죠. 스마트 컨트랙을 프로바이드는 블록체인은 이티레엄이 넘버 원이고 항상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골드, 스토러의 value, value를 저장하는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유티리리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어 투 솔루션에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는 이티레엄에 대해서 되게 bullish 강세장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죠. 스테이킹은 그냥 티프컬하게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가서 자기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자 받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티레엄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하면 나는 이 코인을 팔지 않고 이 코인 대에서 나는 배당을 받겠다. 그러면 그 스테이킹이 올라가면 그 코인 대에서 훨씬 더 좋게 생각하기죠. 사람이 사람들이 안 좋은 코인을 오랫동안 묶어놓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묶어놓는 것도 되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 스테이킹이 엄청 어떤 코인에 많이 됐다. 그러면 그리고 이 스테이킹 리워드. 이제 이 배당을 받잖아요. 몇 프로를. 그러면 다시 그것을 이티레엄을 다시 사요. 이것을 여기서 이 사진을 얘기하지만 현금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스테이킹 한 것을 만약 우리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그 돈을 꺼내지 않고. 그 이자를 다시 또 프렌치보다 집어넣어서 스테이킹을 더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할이 있고 지금 이 가격을 보면 가격을 지금 4,090불에서 조금 조정이 와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2,000불에서 4,000불까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너무 빨리 올랐으면 당연한 조정이 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4차 파도는 조금 깊은 조정이지만. 저는 아직도 이걸 4차 파도라고 보고. 어쩌면 우리 이티레엄도 추앙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파동 분석을 볼 때는. 근데 지금 이 프라이스랑 지금 이게 지금 이티레엄 스테이킹 비율이에요. 이 보라 색깔이 그리고 검은 색깔인 이티레엄 가격.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나란히 가다가 계속 여기서 조금 뭐 프라이스는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스테이킹은 아직도 힘이 지금 에너지가 있어서 아직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항상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한 코인의 스테이킹 올라가면 그 코인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것도 내가 비트코인으로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티레엄 암호화폐 거래소 서플라이도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나고 있어요. 이 서플라이 거래소 이티레엄 잔액 그리고 이티레엄 가격 이것도 지금 갭이 엄청 엄청 크게 생기고 있어. 아까 그 이티레엄 아까 그 비트코인의 그 마이너들이랑 ETF 유입 그거 봤잖아요. 마이너들은 채굴이 조금 많은데 유입은 엄청 많고 그러면 비트코인 프라이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티레엄이 똑같아요. 잔액은 별로 없는데 살 사람은 엄청 많고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오면 뭐 당연히 여기서 매수랑 매도랑 싸우겠지만 근데 이티레엄 포드멘토서 잘 알고 이티레엄의 테크니코 사진도 잘 보면 여기서 특별히 우리 심리의 분석 도구는 엘리어파동은 아직도 너무너무 갈 길이 멀다 이티레엄은.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있는 고가 한 4,090불이었잖아요. 4,050불인가. 그 고가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잔액의 모든 엑체인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티레엄을 찾아보려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트랜스퍼를 했어요. 자기 월렛에 오래 담아놓게. 아니면 스테이킹에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티레엄 데일리 카운트를 내가 오랜만에 공개하겠습니다. 이티레엄도 여기서 내가 좀 라이브샷으로 들어가면 이티레엄은 지금 이 카운트를 보면 이것도 너무 괜찮아. 여기서 1로 여기 2차 오렌지로 잠깐 좀 면을만 사고 이렇게 볼게요. 전체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서 여기서 핑크 색깔 카운트만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1,2,3,4,5 핑크 색깔이죠. 핑크 색깔로 바꿀게요. 여기서 이렇게 핑크 색깔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서 지금 4차가 끝날 수도 있고 이것도 뭐 우선이랑 얼트 카운트가 있어요. 4차가 끝났으면 여기서 나한테 이제 1,2 해서 3초록색이 이제 랄리가 와야 되는데 랄리가 안 오고 계속 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라이스 액션이 나한테는 뭐를 보여주냐. 어쩌면 4차가 여기서 안 끝났고 4차는 트라이언거로 비트코인이랑 비슷비슷하게 트라이언거로 끝날 수가 있다. 트라이언거면 여기서 똑같이 뭐 그리죠. 트라이언거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트라이언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A고 지금이 B고 이게 지금 내려오는 게 C고 D, E. 초록색이죠. 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 빅콘처럼 간다면 3049까지 내려온 게 A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여기 올라온 가격이 한 3680. 그러면 이게 B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게 C.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내려오는 게 C고 아직 C는 좀 더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좀 제대로 가려면 라이 르그 주면서. 그다음에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E. 이게 아니면 4차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 액션은 1,2, 1,2다. 근데 이 1이랑 1은 괜찮은데 지금 2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가 조금만 더 깊이 간다면 이것도 똑같이 2가 아니라 4차 파도가 안 끝났다. 그럼 4차 파도는 여기 오고 R24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펀너멘터랑 매칭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이 프라이스 액션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펀너멘터랑 지금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런 스테이킹이랑 이런 레이어 2 액티비를 보면 제 엘리어 파동 분석이랑은 너무 싱크가 잘 돼 있죠. 4,090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4차가 여기서 끝났나 여기서 끝났나가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5차. 5차가 남았다는 거죠. 5차가 남았으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가격은 3,369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5차가 적어도 끝나려면 어딜 가야 돼요? 4,090. 4,090을 넘어야지만 5차 핑크가 끝나고 3차 오렌지 색깔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심하게 우리는 보면 엘리어 파동 분석으로서는 항상 1,2,3,4 보니까 지금 1,2,3 카운트는 핑크색은 보이지만 4카운트다. 4차 핑크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5차가 confirm 되려면 5차는 생기지 않았잖아요. 만약 5차가 생겨서 지금 이게 1,2라면 우리는 5차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4차가 Triangle라면 4차가 여기 있고 5차는 아직 안 됐고. 중요한 것은 이 5차가 안 그려졌으니까 5차가 그려지려면 at least 4,090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가격에 한 800불을 가야지만 at least 5차 핑크 색깔이 confirm 된다고 지금 엘리어 파동 분석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이 비슷비슷해요. 대체 카운트가. 4차가 끝났나 아니면 4차가 Triangle지. 근데 Eventuality. 결국적으로는 하나의 또 큰 상승량이 남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 이라는 루어가 있어요. 4% 이게 4% 루어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Bill Banggan이 되게 유명한 Financial Advisor인데 이 사람이 4% 를 발견했어요. 4% 루어가 뭐냐. 25년 넘게 가장 많은 가일라인의 탈퇴 시사는 4% 루어. 여기서는 만약 우리가 2030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24니까 한 5년 한 뭐 한 7,8개월 남았네요. 5년 7,8개월에 나는 이따가 이제 은퇴를 한다. 2030년. 그걸 바르고 그 기준으로 보고 나는 Bitcoin을 얼마큼 있어야지 내가 은퇴를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4% 루어를 만드시는 분은 이 분 되게 이 4% 루어는 미국에서 증권시장에서는 많이 아는 컨셉이에요. Retire 하려면 우리는 한 4% 을 항상 1년마다 그 돈을 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1.6M를 기준으로 봐요. 1.6M 한국 돈으로 21억 6천만 원. 21억 6천만 원이 있으면 내가 이제 60살이, 그러니까 2030까지. 이제 이제 2030에서부터 이제 이제 여기 이 Retirement Fund에서 이제 돈을 꺼내잖아요. 근데 이게 21억 6천만 원이 있으면 내가 나머지 30년 동안, 30년 동안 은퇴자는 30년 동안 돈이 떨어지지 않고 매년 4%씩 투자 저축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저도 calculation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21억 6천만 원이고 1년마다 쓸 돈을 한 6천만 원. 그래서 셀러리맨들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을 벌으면 그거 아주 뭐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Retirement 한 사람이 2030에 뭐 앞으로 한 30년을 더 바라봐야 되잖아. 그럼 2030년부터 2031년에 6천만 원 꺼내고 2030년에 6천만 원 꺼내서 근데 그 총 금액이 한 21억 6천만 원, 1.6밀리언 달러 된다.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OK. Let's say. 이게 realistic case에요. 이거 진짜로. 왜냐면 지금 현실적 사례는 지금 이거는 블룸버그 제일 큰 블룸버그 회사가 제일 큰, 파이낸처 서비스에서는 뉴스 서비스는 블룸버그가 제일 크잖아요. 블룸버그가 한 몇 달 전에 리얼리스틱 케이스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2030년까지 얼마큼 가겠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것을 만든 이 PPT를 만든 그 분석가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트코인은 2030년에 400,000원까지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블룸버그가 말한 거예요. 이것을 따라 우리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만약 리타이먼 은퇴에 대해서 플래닝 하나도 안 하고 되게 걱정하시는 우리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 저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의 100% 자기 은퇴 30년을 의자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It's interesting. 일단 그 식으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아도 어떻게 나의 나머지 인생을 비트코인의 3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2030까지는 뭐 아직 은퇴는 남았지만 2030 이제 은퇴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벌어주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만약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돼야 된다면 리얼리스틱이 현실적인 사례는 지금 비트코인에 이것은 한 7만 불 기준이에요. 오늘 뭐 6만 6천불 6만 7천불이지만 비트코인을 4개를 사면 지금 4개를 사면 28만 불이에요. 28만 불. 28만 불이면 이 돈이 한 내 생각에는 한 3억 얼마에요. 한 내가 이거 한국 돈으로 계산 안 했지만 이게 한 그러니까 2030년까지 4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5억 4천만 원.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블룸버그 앤너스는 5억 4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4개를 사면 4개를 사면 지금 이게 4 곱하기 40만 불. 그러면 아까 숫자가 나오죠. 1.6 million 그러면 2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블룸버그 앤너스처럼 40만 불을 5년 반 있다가 간다면 나는 비트코인 4개만 사면 그러니까 28만 불이니까 한 3억 얼마 되겠네요. 딱 exactly는 계산해봐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서 한 471% 올라가겠죠. 40만 불이니까. 28만 불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에 7만 불에서 40만 불까지 하면 한 471%. 이렇게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블룸버그 앤너스가 맞다면 나는 비트코인 4개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3억 얼마를 투자하면 나의 2030년 후에는 내가 한 달씩 1년씩 한 6천, 7천만 원을 쓰면서 30년 동안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사실은 이 USDKR들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8만 불이니까 28만 불은 3억 7천. 3억 7천. 여기서 지금 3억 7천을 투자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까지 블룸버그 앤널리스트가 맞으면 40만 불. 근데 그 40만 불이 진짜 현실적인 사례인지 내가 엘리아 파동으로 한번 그냥 크게 사진을 한번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듣고 우리의 지금 엘리아 파동에 3month 챠트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오늘의 프라이스고 이것은 3month 럭스케어니까 여기서 저는 이게 10만 불 갈지 15만 불 갈지 이 1차 블루 색깔이 언제 끝나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음에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2차 블루색 조정이 와요. 2차 블루색 조정이 온 다음에 내가 럭스케어로 1, 2, 3, 4를 그리면 충분히 여기서 뭐 렛세이 12만 불에서 15만 불에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2차 파도 조정은 렛세이 그냥 흔하게 50% 간다. 15만 불에서 50% 그러면 7만 5천 불 7만 5천 불에서 만약 이 1차 파도에 대충 엘리아 파동은 여기 1차 파도에 흔하게 가면 한 170% 한 200% 가요. 3차 파도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면 어 어쩔 때는 이 3차 파도가 어 202.618 페브나츠 260%, 360%, 460% 갈 수 있어요. 이 길이에. 근데 여기 3차 블루 색깔이 그리고 이 2차 블루가 몇 년까지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은 1차 블루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업사이드를 First Stage Board Market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시키는 거야. 이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을 수도 있고 뭐 2년 갈 수도 있고 4년 갈 수도 있고 I don't know. 근데 여기에 랄리는 여기에 랄리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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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가능성이 만약 이게 15만불 15만불이었으면 응? 이게 한 2억 1억 7천 2억에서 끝났으면 적어도 4억 5억 원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얼리스틱 케이스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가요. 뭐냐면 40만불 금이랑 비교하면 금은 1대1로 가려면 한 77만불인데 77만불인데 40만불 totally possible 가능성이 진짜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2030 그 날짜는 저도 2,3년 4년 더 더 더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뺄 수도 있고 근데 만약 2030 에 리타이멘트 바라보지 않고 나는 리타이멘트를 2035 바라본다면 I think 훨씬 더 이 시나리오 가 리얼리스틱 해요. 5년 반 안으로 모르겠어요. It's possible 왜냐면 3차 파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좀 너무 재밌지만 우리 은퇴를 플래닝 하나도 안 해놓고 어느 정도 돈을 세이빙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다 5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한 애셋 클래스에서 다 나의 은퇴 앞날을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해도 근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좀 compare 이것을 좀 비교를 하면 근데 여기서 오늘 다 비트코인을 사면 한 28만 벌 한 3억 7천 근데 블룸버그 애널리스처럼 40만 벌이 2030에 간다면 그게 1.6M을 만들어주고 그게 21억 6천만 원이 돼가지고 나는 2030년 후에 내년 한 6천 7천만 원을 꺼내서 생활할 수 있다 30년 동안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건 리얼리시 케이스고 또 볼리시 케이스가 있어요. 강세인용 이거는 ARK 인베스멘트의 캐티 워트 캐티 워트는 엄청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승장을 엄청 크게 보고 엄청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분의 예측에 보면 비트코인은 한 20억 갈 수 있다 2030에 그거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20억 간다 5년 반 안에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1.08 비트코인 1.08 비트코인이 한 7만 5천 벌이에요. 오늘의 가격에 그게 딱 한국 돈으로 1억 그러니까 캐티 워트는 여기서 1억만 투자하면 2030년에 이 1.6M을 모아서 21억 6천만 원을 모아서 이게 강세인 케이스다. 비트코인 1.08을 모으면 그 대신 비트코인은 1.48M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148만 달러 한국 돈으로 20억이 가야 된다고 지금 캐티 워트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근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1.4M 20억이지만 이 비트코인을 고드로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가격에 10억이에요. 1대1로 가려면 시각 전액이 그래서 20억 두 배지만 그래도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리얼리스틱하지 모르겠지만 근데 5년 6년 있다가 nobody knows 나도 아까 비트코인에 엘리어파동 possible 카운터를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40만 벌은 좀 리얼리스틱해요. 근데 1.48M 2030안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문샷 케이스 완전히 달빛 쪽으로 하는 우리 마이크로 세일러는 4.7M 달러 가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도 계산했는데 0.35 이것은 너무 unrealistic하죠 4.7M 2030안에 이 사람은 엄청 큰 액수를 지금까지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좀 unrealistic하고 이것도 어? 이것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maybe not 2030 maybe 2030에서 2035 I think 그래서 어? 내가 비트코인 내가 아직 연금에 대해서 내가 리타이먼트에 대해서 플래닝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그 재산이 딱 28만 불이 아니라 3억 7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디스크레이션이 더 많다면 혹시 4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2030년부터 어? 6천만 원을 위스러워하지 않을까? 만약 블룸버그 케이스가 맞다면 블룸버그는 40만 불까지 간다니깐 좀 재미있는 이 리타이먼트 스테레이어를 내가 한번 논리해봤어요 내가 영어처럼 한국말을 좀 잘하면 설명을 좀 더 쉬게 하겠지만 어? I hope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이 재미있는 스테레이어를 내가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논리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다음 주에도 hopefully 더 좀 변함이 있으면 또 만약 분석을 해야 될 케이스가 있으면 저 또 제 4시간 차트 데일리 사진 가져오면서 다음에 화요일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share하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out 또 로맨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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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